올 추석에 아이들 데리고 귀성길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시트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무려 20배나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6세 아이 등 인체 모형 4개를 태운 승용차입니다. 시속 56km로 달리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전띠와 카시트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측정해봤습니다. 충돌 순간 앞좌석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가슴 부위를 다칠 확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6살 어린이 모형은 피해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고 순간 몸이 뜨며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을 3개 부딪혔습니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칠 확률은 98%로 이렇게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띠만 맸을 경우에도 어린이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5.5배 높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성인용 안전띠가 목을 감거나 배를 압박해 장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습관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 뒷좌석은 5명 가운데 1명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시트 사용률도 30%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카시트 사용과 안전띠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